유리알들 안녕? 오늘 우리 유리알들은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명품 조롱잔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빰빠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돈 지라란 걸 축하합니다. 명품 자랑잔치가 아니고 명품 조롱잔치입니다. 제가 큰돈 쓰고 조롱받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아이템들만 오늘 좀 모아왔습니다. 후회 수준이 아닙니다. 마음껏 즐겨주시고 가진 비난 달게 받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명품 조롱잔치 시작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지난해부터 명품에 로고가 빡빡 박힌 헤어악세서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사보기 전엔 몰랐어요.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과연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단 한 번도 착용하고 밖에 나간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 미쳤지. 근데 처음에 딱 박스를 여는 순간 아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소화할 수 있을까? 그래도 뭐 몇 번은 차겠지. 그게 진짜 무지개 딱 같애. 두상이 요렇게 생겨야 돼. 그건 뭔 말인지 알지. 여기다 이렇게 찼다 다 떠. 조금 지나니까 내가 좀 움직이니까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맞는 공간을 막 찾아봤어. 여기에 맞아. 에어로빅크 해야 되겠다. 정말 에어로빅크로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 마냐고요. 40,50만 원대였던 거.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보니까 정말 모델처럼 이렇게 말라가지고 멋있는 사람이 그냥 되게 옷도 무심하게 입고 이거 하나 툭 걸쳤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껏 비웃어주세요. 오늘은 조롱잔치니까요. 전 슬프지 않아요. 행복합니다. 잔치를 열어서. 세수할 때라도 쓰세요. 세수할 때 너무 불편해. 여기만 아파?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온 머리가 다 아파. 제가 두상이 좀 커요. 완전 전체 짱구라서. MLB 모자 있잖아요. 스몰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는 미디움. 미디움도 조금 늘려졌어요. 제가 여기저기 다 튀어나온 두상인데 안 맞는 거야. 두상이 정말 작은 분들이 쓰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오늘 조롱잔치의 1등 후보 1번 셀린드 머리띠였습니다. 두 번째 조롱템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우리 유리알들이 안부를 물었던 바로 그 제품. 프라다의 곱창입니다. 언니 머리도 단발로 자르셨는데 그 프라다 곱창 잘 있냐고. 사망하셨습니다. 라고 남겨드렸어요. 그때도 우려했던 게 내가 머리숱이 적으니까. 이거를 두 번을 감으면 후루루 빠졌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길 때도 사실 잘 착용을 못했고. 우리 딸이 곱창을 좋아해. 근데 우리 딸을 줄 수 없어. 걔가 행여나 차고 나갔다가 잃어버리면 큰일 나니까요. 제가 머리를 단발로 잘랐잖아요. 당연히 쓸 수가 없습니다. 바로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죠. 아니 나는 그래도 만족한다. 왜냐면 이 곱창은 머리에도 쓰지만 이렇게 팔에도 차고 다니는 데 엣지 있게 할 수 있다. 손을 자주 씻다 보니까 여기 자꾸 비눗물이 묻는 거예요. 얼마였죠? 30 얼마였지. 거의 100이네. 어머 100만 원을 그냥 썼네. 걱정하지 마요. 전 괜찮으니까. 아니 근데 댓글에 정신과 상담 붙는 거 아니야? 되게 속이 쓰린데. 이 속이 쓰린 거를 처단하고 있을 것이냐. 어 나는 유튜버니까 이걸 컨텐츠화 시킬 것이냐. 즐기기로 했습니다. 이미 나간 돈이고. 남편만 안 봤으면 좋겠다. 암튼 명품 조롱잔치. 왕자에 오를 후보 2번. 프라다 곱창이었습니다. 이번 아이템은 유리알 중에 한 분이 예언하신 아마도 나중에 저 아이템은 후에템으로 다시 올릴 것이다. 정답입니다. 샤넬 동그리빵. 기억 나시죠? 여전히 근데 핫해. 실제 매장에 가면 실물 보기가 어려운 아이템은 맞아요. 그러나 저에게는 등치가 큰데 이거를 착용하는 순간 너무 내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이걸 들고 그렇게 짐을 또 들어. 그리고 여기에 제일 중요한 핸드폰이 안 들어가니까. 일단 무조건 핸드폰을 들어가야 돼. 핸드폰이 안 들어가는 백은 제가 쓰진 않더라고. 내가 이걸 살 때 내 친한 친구가 19라인 있잖아. 야 이거 진짜 핫한 거야. 없어서 못 사. 네가 안 쓰더라도 나중에 팔면 대박이라고. 이틀 만에 팔더라고. 제일 너 때문에 그 쬐끄만 거 샀다가 쓸 데가 없어. 막 이러면서 이런 미니백을 좀 백의 용도가 아니라 악세서리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그분들이 짐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이게 짐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백이구나. 그래서 딱 한 번 들었어요. 제가 지금 이 백은 나중에 우리 딸이 20살이 되면 줄까? 아니면 팔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은. 마음껏 비웃어 주세요. 여러분. 조롱템에 있어서 어떤 브랜드의 명성은 상관이 없습니다. 에르메스 등장이요. 조키 5년은 됐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착용하고 나간 적이 없습니다. 제 아는 두 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소개를 했고 결혼을 했는데 근데 그 신랑 분이 뭔가 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비싼 걸 부르자니 부담될 것 같아서 스카프나 사줘. 제가 그랬어요. 그분은 에르메스가 좋은 브랜드니까. 아 그럼 유리야 에르메스여서 사줄게. 그래서 내가 헉! 에르메스! 색깔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 근데 여기 너무 색깔이 많은데 유리야 어떤 색깔 사주면 되겠어? 이러내래. 아 그냥 무난한 거. 제가 에르메스 브랜드를 몰라서 에르메스 브랜드의 스카프들이 그렇게 휘앙찬란하고 또 휘앙찬란한 것들이 잘 나간다는 걸 모르고 흰색 무난한 거. 남자니까 흰색 무난한 거 주세요. 한 거야. 제가 매년 한 번씩 열어보거든요. 자 흰색 무난한 거 맞아요. 한국적인 에르메스입니다. 여러분 에르메스에서 이런 디자인 처음 봤죠? 저도 처음 봤어요. 이거 무궁화 아니야? 이거를 딱 열었는데 어? 내가 생각한 그림은 이게 아닌데 명품이니까 그래도 착용을 해보면 예쁠 거야. 근데 이 무궁화인지 나빨꽃인지 하는 게 어디서도 다 보여가지고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랑 나랑 이걸 이렇게 넓게 펼쳐놓고 이걸 어따 쓰면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 남편이 정리해 줬잖아. 우리 딸 시집 갈 때 이 바지 음식 보자기로 싸주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여기다 한 과를 싸가지고 미래 우리 딸 사돈댁에다가 에르메스 스카프로 제가 이 바지 음식을 보내려고요. 근데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거야. 왜냐면 남자야. 스카프로 사본 적이 없어. 해외 면세점을 산 거야. 교환이 안 되네. 자 오늘 명품 조롬댐 네 번째 아이템은 에르메스 스카프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조롱할 만한 아이템인가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조롱 슈즈 그 이름도 찬란한 샤넬 로퍼 진짜 구하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구해지는 거야. 나는 그것도 싫어. 작년까지만 해도 로퍼가 구찌도 그렇고 에르메스도 그렇고 샤넬도 그렇고 다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올해 로퍼들 봐봐요. 굽이 다 적어도 3cm 이상. 게다가 저는 하체비만이잖아요. 여러분 굽이 적어도 3cm 이상 뭐 5cm 이상 있는 거 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청바지가 다 길어요. 너무 안 어울리는 거야. 내가 이거를 신으면 샤넬인데 왜 이렇게 자신감이 떨어지니? 이게 이런 거야. 봐봐. 사람들이 참 브랜드의 노예다. 무조건 샤넬이면 좋고 무조건 에르메스면 좋은 게 아닌데 그저 그냥 브랜드만 보고 잘 신겠거니 잘 샀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를 알고 사야 되는데 나를 모르고 브랜드만 좋다고 그냥 사가지고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신지도 않았어. 이거 한 번 신었어. 너무 깨끗하지. 여기 시스티커도 그대로 붙어있잖아. 그래서 오늘의 조롱템으로 등극했습니다. 여러분 울지 말아요. 내가 괜찮다는데 왜 여러분이 안 괜찮아? 나 괜찮아요. 두 번째도 신발인데 진짜 잘못된 선택이잖아요. 나는 명품 브랜드 담당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함부로 파격 세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판단력을 다 흐르게 만들어. 원래 70만원짜리인데 50% 35만원이야. 근데 내 사이즈 하나 남았어. 볼 것도 없어. 이거 사야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못 신는 신발이 이렇게 또 나왔어요. 완전 새 거야. 한 번도 안 신었어. 발레리나가 오랫동안 신어서 낡은 발레리나 시주 같죠. 여기에 이렇게 보석이 또 미우미우의 특징이 이렇게 파려한 큐빅이 세팅돼 있는 거잖아요. 진심으로 여러분 이게 착장컷을 봤을 때 너무 예뻤어. 플리츠 스커트 롱 스커트 있잖아. 그런 거에다가 이거를 딱 신고 하얗고 가녀린 복숭아뼈가 이렇게 촤악 올라오는데 살랑살랑살랑했어. 그래서 내가 저렇게 나 롱 스커트 많으니까 그 밑에다가 정말 가볍게 통통 신고 다녀야겠다. 코끼리 발목. 그리고 진짜 아까 그 샤넬 루퍼보다 훨씬 더 바닥이 없어. 그러니까 진짜 이게 지면에 어떤 텍스처가 다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집에서 나갈 때 옷을 입고 항상 시도는 해. 계절이 여름도 아니고 가을도 아닌 것 같고 겨울도 아니고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이게 오지게 쌌어. 제가 또 호기롭게 어차피 교환 반품이 안 되잖아요. 파격 세일 템이기 때문에 그 모든 박스와 다 갖다 버렸어요. 어? 당근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야. 어떻게 이거라도 떼서 팔찌로 만들까? 어떻게 할까? 제발 파격 세일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어머 어떻게 70%야 사야 돼? 이게 아니라 어머 얼마나 안 팔리면 70%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제 쇼핑 철학을 바꾼 계기가 된 신발입니다. 자 이번에도 신발입니다. 조롱슈즈 등장 이번에는 클로에이고요. 웨지예요. 샘들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발을 넣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가 리본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신는 이렇게 신발이에요. 제가 딱 한 번 신었습니다. 아 깨끗해. 그죠? 얘는 굽도 있겠다. 블랙이겠다. 근데 이게 참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딱 한 번 신고 안 신은 이유가 발목을 한 번 둘러온 다음에 리본을 묶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발목보다 더 위에 검은 줄이 한 줄 더 있네? 나아리가 너무 잘 밟고 있는 거야. 근데 제가 허벅지가 두껍기 때문에 핫 팬츠를 안 입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아리가 요만큼밖에 안 나오는 거야. 여기 위에는 스웨이드고 여기 위에는 으찌예요. 뭐 믹스앤매치 오케이 알겠어. 근데 계절이 참 애매해. 여름에 신잖아요? 발에 땀이 너무 차. 왜냐면 여기가 스웨이드 너무 더워. 발가락이 막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가 너무 여름 소재니까 가을 겨울에 신장이 애매해. 다리는 짧아 보여. 야 이 클로에 놈들아 왜 이렇게 파격 세일을 해서 내 헛도를 쓰게 만들었나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 이걸 딱 한 번 신고 나갔을 때 찍은 사진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 유리알이 어머 저 신발 뭐예요? 너무 예쁘네요. 그래서 한 문의를 줬었어요. 종아리가 요만하게 나와서 어머? 종아리만 요렇게 늘려서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예쁜 거야. 아 종아리가 긴 사람들이 신어야 되는구나. 정말 바삐이다 오늘 그쵸? 중복 선택 가능합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두세 개 선택하면 되지. 잠깐만 보자. 돈으로 얼마나 썼을까? 100만 원 70만 원 정도 종그리백 한 230만 원 샤넬로포 한 120만 원 40만 원 4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 헛돈 썼네 600만 원 어디 갔나 오늘의 유리하다 어떠셨어요? 와 근데 진짜 제 컨디션으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미친 척하고 웃어야 그나마 마음이 안정이 돼. 안 그러면 울 것 같아. 너무 아까워. 울 것 같아. 지금 저 여기 이거 동그리백도 찼어요. 너무 박빙이지 않아요? 무혈을 가리기 힘들 것 같아. 우리 PD님의 원픽은 요 슬린드머리띠. 이 와중에 안 맞잖아. 지금도 머리가 너무 아파요. 두통이 심해. 오늘의 유리하다가 유익하셨다면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누르지만 오늘은 기분 나쁘니까요. 댓글로 과연 어떤 아이템이 가장 비난받아야 마땅한지 여러분들이 위너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댓글 많이 기다릴게요. 여러분 아이템은 조롱하되 저는 조롱하면 안 돼요. 저는 예뻐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한 주 보내세요. 안녕 안녕